지난 19일 일어난 정보통신망 대란 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국내 업체 10곳의 피해 복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IT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MS 윈도우와 충돌하면서 일어난 저가 항공사, 온라인 게임업체 등 국내 10개 기업 등의 서버 불안정, 홈페이지 다운 등 현상이 오늘 모두 해소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번 사태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이번 사태 관련 사이버 공격 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